사는 총선 전망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차원에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규칙을 사용해온 거 아닙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규칙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후보별 득표수가 입력이 되면 조작용 pc 같은 데 여러분들 확보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은 여러분들 정직한 숫자가 들어왔는데 출력은 조작된 숫자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야 전문가 한 게 뭘 요구했는가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분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9분의 공직선거 가운데서 가장 조작도가 낮고 정상적이고 정직한 투표에 가까웠던 투표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가운데서도 구청장 선거가 아주 여러분들 정상투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조작했습니다. 조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야 전문가 한 게 뭘 요구를 했는가 하니까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 선거 정도로 낮은 조작값이 적용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4.15 총선이 상당히 2024년도 총선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 진짜 조작 안 했으면 혹은 조작이 낮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정치적 선호다라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걸 한번 보시죠.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상선거에 가까운 조작하지 않은 선거에 가까운 투표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럼 구청장 선거는 조작을 얼마나 했냐 제야 전문가가 선거구마다 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4.7%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전국 평균의 조작을 얼마 했냐 25% 100장당 25장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얼마나 조작했나 35%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2017년 대선 이후에 9분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낮은 조작값으로 정상적인 투표에 가까웠던 선거가 바로 2022년 또 지방선거 가운데서도 시도지사 선거나 이런 걸 다 빼고 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 선거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신종사기수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를 얼마나 뻥튀기 했냐 7.49%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뻥튀기 한 거냐 6.7%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저는 2024년도 4월 총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많은 조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사가 됐고 그럼 2020년도 총선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특표수가 이미 조작된 숫자입니다. 그것이 25%를 조작한 겁니다. 25%를. 25%를 조작했는데 25%를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6.7% 정도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그럼 6.7%에서 마이너스 6.7%를 여러분들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4.15 총선의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2020년 총선을 정상상태로 다 복귀를 시킨 다음에 복귀를 시킨 다음에 몇 프로를 적용했는가 하니까 2022년도 구청장 선거처럼 1.5% 1.5%를 조작을 시키면 진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국힘당이 몇 표를 얻었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87석인데 165석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만 막을 수가 있으면 국힘당이 160석까지 이러면 더 무난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역구만 이렇습니다. 지역구만. 사전투표를 못 막으면 사전투표를 못 막으면 그러면 국힘은 공천을 어떻게 하든 간격히 대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그래프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87석을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가장 낮은 조작률이 적용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선거 수준으로 이런 낮은 조작값을 적용하게 되면 4.15 총선에서 165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아예 안 하게 되면 더 많이 가지는 거죠. 조작을 아직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만 조작을 안 하면 국힘이 완성 혹은 압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되냐. 공천이 뭐고 인유안이 뭐고 핵신이 뭐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뭡니까. 바로 개헌 저지성과 모든 게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못 막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오는 7.5%가 바로 4.15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조작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4.7.49%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7.5%를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국힘이 지역구에서 50석 더블당이 194석입니다. 여기서 이러면 한 20석씩 더 하게 되면 국힘이 70석 더블당이 214석이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7.5%가 아니고 훨씬 더 낮춰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5% 정도 조작을 하더라도 더블당이 지역구만 183석 국민의 힘이 61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전투표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선거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이 숫자 조작 노름이거든요. 숫자를 그냥 조작하는 노름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두 9분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9분의 공직선거에서 조작률이 가장 낮고 정상투표 이름 가장 가까웠던 선거가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개월이 제대지 않았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시도지사선거 보궐선거 이런 것보다도 구청장 선거가 가장 조작률이 낮았습니다. 그 구청장 선거 수준으로 2022년도 총선에 이런 조작됐다면 국힘당이 몇 석이나 얻었을까 지금 87석이 아니고 165석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사전투표 조작만 막을 수 있으면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국힘이 어느 정도 이기고 더블당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려앉고 해 가지고 폭주하거나 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막는다 사전투표 특표 조작을 못 막는다 전산조작을 못 막는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압승 을 합니다. 더블당이 10월 11일 강서국장이 보궐선거처럼 7.5%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320만 표 정도를 숱여 넣을 수가 있으면 그냥 더블당이 194석 국힘당이 50석 지역구를 얻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인요한이 핵심위원회 딱 헛질 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나간 겁니다. 뭘 계획해야 되는지 뭘 혁신해야 되는지 너무나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당에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강서구청장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선거처럼 조작했으면 얼마나 국힘이 여러분들 서울에서 많이 이기 는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여러분 이게 더블업주당 차익값입니다. 사전빼기 당일 국민의힘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국힘이 다 이깁니다. 종로구도 이기고 지상욱이 나왔던 중구 성동구 갑도 이기고 용산구도 이기고 광진갑을 동대문갑 다 이깁니다. 성복구 갑 성복구를 다 이깁니다. 이게 이런 차익값입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나온다는 이야기는 거의 100% 뭐죠 국힘이 이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1.5%로 정상을 시켜주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거의 압승합니다. 서울에서도. 조작 안 하면 조작이 가장 문제죠. 조작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방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건데 그냥 엉뚱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참 문제가 딱한 거죠.